조계종 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가 차기 교구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직지사는 다음 달 17일 경례 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엽니다. 본사 주지 후보 자격은 법계의 종덕 이상, 70세 미만의 비구로 말사 주지를 8년 이상 지냈거나 교구본사에서 4년 이상의 국장 소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